코데지 컴바인 천열라쿤 퍼 야상 점퍼입니다. 계절 상관없이 다양하게 코디해보실 수 있는 야상 점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일단 와일드한 이런 퍼가 딱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포근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천열라쿤 퍼가 카라에 이렇게 한 뼈보다도 훨씬 넓은 넓이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죠. 내피 외피가 다 탈부착 분리가 되기 때문에 봄부터 겨울 그리고 가을까지 모든 날씨에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점퍼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컬러는 이렇게 카키 그리고 버건디 그리고 블랙 칼라가 있는데요. 보통은 한 톤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잘 어우러져서 레이어드한 느낌까지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원피스와 안쪽에다 코디를 해보셔도 뭔가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. 기장감은 좀 넉넉하지만 뭔가 자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절개 패턴과 함께 그리고 거리를 조금 더 잘록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스토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날씬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. 네. 굉장히 박시하게 연출도 하실 수 있고 또 스트링으로 조이셔서 슬림하게 연출도 하실 수 있는 저는 지금 M 사이즈 입고 있어요. 네. 저는 워낙 박시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M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요. 네. 사이즈도 오늘 S랑 M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네. 약간 박시한 스타일이니까 66까지는 S 사이즈로 들어오시고 77은 미디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멋진 브랜드인 코데지 컴바인이 제안하는 천연 라쿰퍼 야상 점퍼 저 이선진이 추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